여러분은 지금 빌보드 코리아를 보고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이승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일단 고맙고요. 그리고 불편한 단어 두 가지가 들려서 지금 정정할게요. 대표로 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. 그냥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다른 분들도 이렇게 좋은 기회 만나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. 어쨌든 저는 운이 좋아서 고맙죠. 지난번에는 제가 물론 클레디 음악을 도우면서 또 같이 즐기러 간 건데 지금은 이승렬 음악을 들고 가니까 아무래도 제가 제 느낌이 더 많이 묻어나겠죠. 그때보다는 클레디 음악을 한 거고 지금은 이승렬 음악, 제 음악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 조금 더 편하죠. 한 번에 배부를 수 없다. 그러니까 그냥 보는 거죠.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. 솔직히 이렇게 많은 뮤지션들이 모여서 공연을 이런 스케일로 꾸려나가는 게 이게 가능한 거야? 이런 궁금증도 있고요. 제 노래는 한국말로도 하고 영어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솔직히 그 관객들이 어떤 모습일지는 상당히 궁금해요. 기회가 되면 마다 앉는다. 하지만 뭐 무조건 달려갈 자세는 아니고요. 어쨌든 좋은 데 있으면 가야죠. 이제 과거에는 그랬고요.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제 그게 많이 줄어서 반 정도 기간에도 지금 새로 앨범이 준비가 될 거예요. 그래서 네 번째로 내는 제 개인 앨범은 아마 1년 반 정도 만에 나오지 않을까. 근데 뭐 특별히 왜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곡이 요번에는 좀 빨리 써줬고요. 그래서 다행인 것 같아요. 기호에 맞는 무슨 음식처럼 그건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아요. 뭐 그런 음식이 주는 매력 그런 거 아닐까요. 그래서 그리고 오래 하고 있으니까 익숙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팬들도 뭐 이렇게 손에 닿으면 잡히는 데 있어야 되는 물건처럼 뭐 그런 거 아닐까요. 편해진 거. 그래서 계속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 같아요. 운이 좋고 또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회에 또 다른 데 가서 음악을 할 수 있게 됐네요. 다 덕분입니다. 그리고 고맙습니다. 잘하고 돌아올게요. 네. 지금까지 이승현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